장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 되신 크리스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이 필요한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천년 동안 누구나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녀줬지 정말 깊은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실제로 내 인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눈이 계속 열립니다 십자가가 전부구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 문제가 십자가 앉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정도 그렇게 심각한데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성경 구절 한 열매 구절을 찾을 건데요 창세기 1장 2절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크감이고 혼돈이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를 보세요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거나 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흑암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24시간 공격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흑암 문제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인생이 뭐할 수밖에 없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밤에요 다행히 혼자 길을 잃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인데 같이 길을 잃었어요 높지도 않은 산인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요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가 한번 길을 잃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인생 전체가 길을 잃어서 빛을 그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생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도 기가 막혔는데 공허합니다 흐뭇합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개론을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그토록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봐야 결국 허무합니다 그 인생이 허무하고 하는 일이 허무하고 모든 게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흑암이 앉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앉았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을 지금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구절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10편 82편입니다 10편 82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어두우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도 죽을 줄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천사의 활동과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흑암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아는 게 하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거 조금 아는 거거든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캄캄한 중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다 손들어오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망해요 이상하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에 스시가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 개 살려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이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사야 8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여기에 흑암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땅을 자세하게 보니까 환란과 흑암밖에 없다 고통의 흑암뿐이다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간다 요즘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굉장히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해보세요 전부 어둠밖에 없어요 영원히 심한 어둠 가운데 갇혀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태라니까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지구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라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자세하게 어둠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인간의 모습 볼 때마다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이토록 복음을 받고 이토록 기중한 역사를 봤는데도 아직 이런 모습이냐 이런 거 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구몽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잘한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데 전교에서 1등 하지 않는다면 공부 안 하는 거래요 공부 자질이 없는 거래요 그런 자녀들은 튼튼히 키우면 된대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튼튼히 키워야 되는구나 제가 우리 뒤에 사모님인데 우린 튼튼히 키우는데 적어도 둘째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어둠밖에 없어 아니 깜깜하잖아요 아니 튼튼히 키워야 되는데 깜깜하지 여러분 지금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깜깜하다니까 아니 지금 지구상 일어난 일을 보세요 여러분 잘 끝의 모습만 봐서 그랬지 속을 보시라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작게 보니까 활란과 흑암뿐이다 고통이 흑암뿐이다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들어간다 우리가 그럽니다 성경 에베소 5장 8절은 더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둠 자체라 어둠의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흑암 중에 왕래할 뿐만 아니라 어둠 자체라 고통의 흑암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어둠 가운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어둠 자체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 누가 이 일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자주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승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냐 1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올이 가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찬빛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타는 불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출애국의 3장에 자주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죠 인생의 문제 간단합니다 제가 지구상 어디 가도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원리 의견에서 그런 겁니다 암만 발부둥 쳐도 물고기 물 안에 살아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나무가 뿔이 뽑히면 모든 문제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가 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두 문제 온 겁니다 이 간단한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떠나는 순간 어둠일 수밖에 없거든요 흑암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어둡고 지금도 어둡고 앞으로도 어둡고 영혼이 어두울 겁니다 자신을 봐도 어둡고 가정을 봐도 어둡고 미래를 봐도 어둡고 세상을 봐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아니 산길을 헤매는 건 괜찮다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살아요 10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07편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10편 107편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저리 갔다가 저리 해야 되는 줄 저리 갔다가 완전히 헤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길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그러기에 너무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결론 내고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며 답이 뭔지 결론 내고 뛰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 뭐 할 것인지 결론 내고 뛰시라고 6월 달부터 6개국을 순회를 하고 옵니다 한 20개 날을 올해 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서 느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됐겠죠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선포한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로 한 이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전략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세계복음 할 축복을 우리가 주셨다 그거 얘기하는데 뒤집어졌다니까 저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20년 전에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이렇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20년 동안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었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씩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지금 앞으로 뛸 20년을 먼저 뛰었다고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 상상이 안 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 지금 청년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예수가 그리스로 보고 말고 세계복음 할 당대 세계복음에서 뛴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가증을 지켜야 되지만 가증 때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밥 먹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밥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아깝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가치 있거든요 진짜 복음 딱 된다고 당대 세계복음에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지금 혼란이 빠져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보고 맙니까? 저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아주 구원 받지 못했던 사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보험 받아 놓고도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나 자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의 100%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한테 조롱을 받죠? 분명히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너무 선명해집니다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강단에서 도박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도박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해보고 저는 따본 적이 없어요 이런 카드 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받은 느낌입니다 제 손에 가장 최고의 패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38광땡 이런 거 딱 들고 내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모르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굳이 38광땡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모르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최고의 패를 제가 딱 들고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한 손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완벽한 복음 한 손에 당대세계보가 매우 딱 들었어요 지금 너무 선명해요 갈 길이 너무 선명해요 왜 될지 너무 선명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제 밤에 링겔 맞고 있다고 오늘 왔거든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좀 아프고 싶은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오늘 또 부산 내려가야 되거든요 조금 쉬고 싶은데 실시간이 없어요 조금 쉬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 봉사해야 되잖아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되요 실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너무 선명해 남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복음 받았는데 갈 길이 모르겠다 이게 복음 받은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아놓고 지옥 갈까봐 델릴 때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냔 말이요 복음 완벽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혼토록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빛을 모르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을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흑암이 끝난 겁니다 혼란이 끝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또 뭐 할 수밖에 없냐 열심히 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10편 94편을 보겠습니다 94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거예요 복음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무합니다 과연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인생길을 지나왔잖아요 그 대부분이 많이 아파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요 95%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였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왜 그리 아파했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전부 허무한 겁니다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입니다 그들은 헛되다 그들은 헛되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허무하다 그들이 만든 것이 우상인데 그 공허할 뿐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헛되요 그들 자체는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허무하고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공허할 뿐이다 이렇습니다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잖아요 허무한 겁니다 지금도 이게 핸드폰 보면요 애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잡스라는 사람이 불행해도 일찍 죽었잖아요 죽을 때 행복했겠습니까 지구상에 그토록 영향 끼치는 대단한 걸 만들고 갔는데 행복했냐고요 죽음 앞에 애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허무하고 그들이 삶이 헛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허무하고 그들이 만든 게 공허하다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조명해 보세요 세상을 자세하게 보라니까 전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흐뭇합니다 하늘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찬빛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찬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오직 빛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빛만 필요합니다 그 빛만 있어야 돼요 인생에게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발견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이란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참빛이란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만이 참빛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참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만 흑암과 혼동과 고음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빛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참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흑암, 혼동, 공허의 근원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그림자들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려야 돼요 그 썸뿌리들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려야 돼요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시켜 보세요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과거의 어둠에 빛을 비추세요 혹시 아직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그 빛을 비추세요 혹시 상처 때문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그 어둠에 빛을 비추세요 우리가 겪은 게 어둠의 문제가 맞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찬빛이 맞다면 100% 해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좀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야기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셔야 돼요 정신 문제인데 육신의 약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신경을 우릴 뿐입니다 조금 도우면 되겠죠 근원적인 걸 얘기합니다 너도 왜 문제가 맞냐는 거예요 그럼 빛이 필요하잖아요 찬빛이 필요할까요 그 빛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이 빛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빛 속에 들으면 혼란의 문제 이 빛 속에 들으면 공허의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높은 평가를 별로 안 해요 내가 한 게 대단한 일이겠나 싶어서 별로 평가를 안 한다니까 하지만 당대 세계복음화 이건 영원한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한 일이 영원으로 다 연결되니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처음 개척하고 세계복음화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세계복음화 연결되어서 큰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뭘 몰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많이 한다면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신혜들끼리 말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복음 가득한 교회 대모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 얘기 한 인간이 있어요 지금 장노가 됐는데 이해합니다 도무지 안 보이니까 그건 뭐 이해 되겠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다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찬빛입니다 이 찬빛이 여러분이 실제로 찬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왜 그리스도 모셔놓고 방황합니까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어둡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는 것마다 한숨 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빛으로 모든 부분을 비추시라 그리고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2사의 60장을 보겠습니다 2사의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일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 세계가 지금 온 땅이 어둡고 캄캄함에 사로잡힐 것인데 그 시간표가 왔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빛이 이미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전색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나라 살리겠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 수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찬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진짜 당대세계복음을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세요 식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당대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가 온전히 하나 돼서 당대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전세계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모자라지만 정말 이 복음이 완벽하다고 믿고 당대세계복음을 하겠다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남미가 곧 완전 복음으로 활활 타는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남미 전체에 일어난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세계에 뻗어나가는 것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저와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빛이 없어서 온 문제입니다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반드시 찬빛이 필요합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찬빛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고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찬빛으로 저와 이름을 쏘게 되십니다 잠재될 게 있겠습니까 찬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빛을 발하라 전세계에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이름이 주신 축복입니다 찬빛 되신 그리도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계속 깨달으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만해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예 별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할 때는 힘 있는 줄 알고 고개 숙이다가 다 초월해버렸어요 아예 돈 많은 분들, 나는 아들 많은데 지는 돈 많고 나는 자녀 많고 그러면 끝이지 돈 많은 분들, 정치인이 될 분들 그들에게 빛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걸 자꾸 들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눌리는 형입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올 걸 보고 눌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많이 느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놈이 아닌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 데를 바꾸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을 싹 바꾸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욕을 시키는 것 같아요 쫙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증인 상태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바뀌어 가야 되겠죠 제가 저를 볼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 말고는 없습니다 찬빛이 왔다 끝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찬빛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빛을 가지고 전세계에 살려라 전세계의 전생을 이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완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되기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찬빛 안에 그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삶이 빛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